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경 충만하십시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45절과 4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방금 읽은 구절은 이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기도 누구의 행동입니까?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그만큼 긴박한 상황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잠든 것 누구의 행동입니까? 제자들의 행동입니다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잠이 들었다라고 기록하죠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잠들었다가 깨어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이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메시지 시험이 있지만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시험이 있지만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예 아멘 살다 보면 시험을 당합니다 유혹을 당하고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절체절명의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입니다 유혹이 가장 심할 때입니다 다른 길로 갈까 피할까 유혹이 가장 강하게 다가올 때이죠 이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성경의 내용을 읽어오면 시험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넘어지지 않고 견디어내는 것이 시험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다 기도 시험이 있지만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순간순간 기도하십시오 하루의 시작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다가 꽉 막힌 것 같았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고민과 갈등이 될 때에 한없이 고민하고 한없이 갈등하고 주저앉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뚫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시험이 있지만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을 기도함으로 기도와 함께 이겨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경기도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기도로 기도와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유혹을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